민들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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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당신이 사랑했네 아직도 사랑해 네 웨가린 고야 웨가린 고야 나를 부끄러워 웨가린 고야 히로게 동그랜 바에 사랑해 두 말이나 알지 당신은 하진말되니 당신은 미운 사랑 나를 부르고 회가는 거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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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당신이 사랑했는데 아직도 사랑해 사랑해 웨가린 고야 웨가린 고야 웨가린 고야 나를 부끄러워 웨가린 고야 이렇게 이렇게 떠나갈 바에 사랑한다고 말이나 알지 당신은 하진말되니 당신은 미운 사랑 나를 부르고 회가린 고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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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버드리언니 수제자 맏딸이죠 맏딸 민들레라고 합니다 혹시 민들레 보신 분 계세요? 아 진짜요? 네 보은에서는 감사합니다 보은에서는 저를 작년에 제가 어 저기 잠깐 집을 나갔다 오는 바람에요 작년에 여기 안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은에 와서 이렇게 인사 드렸는데요 요거는 제 노래 왜 가는 거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버드리언니 나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흠을 띄워놔야겠죠 그쵸? 그래서 메딜리 신나게 저와 함께 춤추고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박수치고 그럴 준비 되셨어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음악하면 콜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음악 콜 앉아 박수 쩍쩍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쩍 내 인생 호날로다 웃어 온다고 누가 내 맘 알지요 어차피 내 앞에만 길이 안기나 웃음 난 섭수 다 가고자 천년아 천년아 천년이 살리요 몇 백년을 살다 가르죠 세상을 안아내네 우리의 변화 세상을 안아내네 우리의 변화 아 아 그쪽같은 우리의 귓세 아 아 우리의 귓세 우리의 귓세 우리 이렇게 만나면 안 갖고 안 갖고 좋으니까 아이좋아 좋다 오 안녕하세요 아이좋아 아이좋아 내 인생 내 인생 아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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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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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신게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내가 왔어요 가짜 분이셔 조심할까요 바라나 주세요 하이 좋아 나 게임에 이마 좋다! 로랑에서 넌 못 넘는다 밤이 부는 건 운명에서 아우 어때요? 즐거워요? 한 번 더 할까요? 버드려지 수제나 다 와요? 내년에 저 또 와도 돼요? 올해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내년에 또 오려고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저희 매장은 저기 있는 거 아시죠? 이따 다 오셔가지고 여단원씩 드세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남행열차 있을 거예요 하나 1절 노래하고 2절 장구 칠게요 네? 그거 4번인가? 4번인가? 남행열차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남행열차로 1절 노래하고 2절 장구 치고 콜? 콜 저 뒤에는 안 보고 싶으신가봐요 콜? 콜 아싸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콜하면 음악 나올 거예요 자 남행열차로 우리 한 번 떠나볼까나 가자! 나온다! 가! 네! 자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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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이대로 너나서 나는 열차에 흔들리는 차차에 넘어요 인물이 흐리고 내 정말도 흐리고 잊어버린 저 사람도 있네 같이 깜빡깜빡이 깜빡깜빡이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기사가 말이 없던 기사가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자 갑시다 자 하나 둘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예 그래서 버디리언니 나오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분위기 띄우려고 했어요 저 이제 내년에도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한 번만 한 번만 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새벽이 필요없게 흘러갔어도 나같이 잊지 못했고 서로 떠나게 나의 가수에 당신이 천을 남겨놓은 채 그렇게 매정하게 넌 날 앞서고 다시 위로하지 않았어요 넌 사다리 또 사다리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가치마세 보약한 듯 여름 정답 사랑도 해봤고 이들도 해봤지 삶도 별도 없던 날 언제일지 모른 인생 우리 둘이서 우스러운 사랑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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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가 저녁 동봉한 자네가 저녁 장애와 보약한 지 아 아 아 사귈 야야 아주 가치마세 보약한 듯 여름 다시 한번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장애와 보약한 듯 여름 가치마세 보약한 듯 여름 가치마세 보약한 듯 여름 가치마세 보약한 듯 여름 뭐 사셨어요? 어 흔들어 봐봐요 어 그래요? 많이 안살네? 커튼 쳐야겠네요 그래도 네 네 누구 불렀어요? 버드리언니요? 지금 버드리언니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또 꼬라지가 있어요 버드리언니 부른사람 누구예요? 나와봐봐요 그 언니때문에 버드리언니 마이크 잡은사람이 이게 대장이거든요 원래 제가 반쇄도록 할수 있어요 그래서 피똥 다 싸면서 버드리언니 못나오게 할수 있어요 버드리언니 나오라고 그러게 해요? 아니면 제가 계속해요? 진짜 언니는 인생 잘삼나 인생 잘살아 버드리언니 나오라고 해요? 뭔가 비참한가? 언니가 차라리 솔직한거 같아요 그래요 우리 버드리언니 나오실동안에 제가 봐봐요 계속 버드리언니 나왔다가 끝나고 버드리언니 또 나오고 버드리언니 또 나오고 나도 똑같이 맨날 버드리언니랑 똑같이 똑같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어 전파리오라구니 여러분들 그 7080으로 여러분들 미치게 만들고 저같이 또 어 다른거 좀 부족해도 이 목소리 하나는 천상의 목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다 장기가 있는거에요 버드리언니는 다 갖췄어요 근데 언니는 딱 두가지를 안줬어요 뭐냐 저탱이하고요 키하고요 다 너무 헛된 말은 미친만 죄송한데요 마이크는 제가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장이잖아요 니 니 저탱이 갖느니 차라리 내 저탱이 갖겄다 이니라 풀어오친 여까지 내려오잖아 이니라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입는게 나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이 CD 그래도 또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다리시는데 우리 버드리언니 바로 나오시게 할게요 아시겠죠 겁나 좋아하네 됐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OTH 지금 요 이제